동서대학교가 부산지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6년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간기관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8억 원씩 모두 5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동서대는 앞으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시장 수요 기반의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 내 창업지원 과정에 특성화된 창업지원 모델을 구축해 대학의 창업기재화를 이루기 위해서 실행하는 정부사업입니다.